6월의 첫 시작이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펼쳐지는 오늘 낮더위와 건조함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 더 오르겠고요. 이렇게 붉은색을 띄고 있는 충청과 남부 지방으로는 30도가 넘어가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동쪽 지역으로는 건조특보 지역 더욱 늘어났고요. 영동 지역에는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7.4도, 대전은 18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더워져서 단호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무려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